이 표현 꼭 외우자 인칭 대명사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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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저녁 안녕하세요 오후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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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 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른시니 헌가오싱 저는 왕명이라고 합니다 워시 왕명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워예 른시니 헌가오싱 워예 른시니 헌가오싱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장나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워시 한국인 워시 한국인 그쪽은 중국인이세요? 네메 시 중국인 마? 아니요 우리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부시 워메 부시 중국인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워메 워메 시日本인 시日本인 우린 Buddha 는 는